와우 청양고추 소금 제일 먼저 고기를 제거합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엔 우유 생각보다 더 맛있어 전복 화이트 소스 소스가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을때는 10분의 6분의 1.5분의 1분을 먹어야 해요 자, 고기가 더 맛있지만,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제가 이 맛을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을때는 고기가 너무 맛있을때나 봐요 일단 고기와 저는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오징어 오징어 와우 받은 마찬가지로 짭조름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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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감사합니다.